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ETF라는 상품은 유가나 금값이나 주가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설계된 그러면서도 주식시장에서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인데요.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시장에서 액티브 ETF라고 하는 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펀드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그때그때 골라서 넣고 빼고 하는 상품인데 당연히 운용능력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품인데요. 한동안에는 주식형 펀드를 외면했던 투자자들이 내용은 비슷하긴 한데 이 액티브 ETF에 더 관심을 요즘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동향 시간에 이 액티브 ETF 상품이 다른 지수형 ETF랑은 어떻게 다른지 이쪽으로 투자금이 몰리게 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 건지 등등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12월 11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중요한 경제 뉴스들부터 챙겨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예진 경제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신혼부부들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신혼부부 통계가 나왔는데요. 신혼의 기간을 얼마나 보시나요? 이것도 참 기준이 있군요. 우리 집 사고 팔고 할 때 자격 주는 건 7년인데 이거는 몇 년이에요? 통계청이 보는 신혼부부는? 통계청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결혼한 지 만 5년이 되지 않는 부부를 신혼부부로 분류를 합니다. 기준이 어려워요, 그렇죠? 지난해 기준 신혼부부는 126만 쌍인데요. 1년 만에 4.7%가 감소했습니다. 약 5만 쌍 정도 되고요. 최근 결혼한 1년 차 신혼부부만 따져보면 감소율이 6%가 넘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인데 신혼부부 수가 줄어든 것은 결혼을 선택하는 데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신혼부부 주택 소유율은 43%로 집계가 됐습니다. 5년 안에 집 사는 비율이 43%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10쌍 중에 4쌍이 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제 생각보다는 조금 높은데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기자도 신혼은 아닌가요?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네, 신혼은 아닙니다. 집 아직 없죠? 네. 주택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의 90%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주택 부부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 결혼한 부부일수록 무주택자 비율이 더 극명하게 갈렸는데 1년 차 신혼부부 중에 70%는 무주택자, 2년 차는 63%, 3년 차는 57%로 모두 1년 전 수치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집을 사서 결혼하는 분들이 10쌍 중에 3쌍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제 생각보다 높긴 합니다. 신혼부부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마 인구 구조의 영향도 있기는 할 거예요. 결혼 정년기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군요. 집 가진 신혼부부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줄었는데 이들의 부채 규모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집 살려면 빚을 더 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 보죠? 네. 전체 신혼부부들 중에 금융권 대출 잔액, 그러니까 빚이 있는 부부는 85.8%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0.7%포인트 오른 건데 이들의 대출 잔액을 금액순으로 쭉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입는 값이 1억 1,200만 원으로 1년 사이에 1,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평균 대출금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가 또 외벌이 부부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요. 하지만 정작 신혼부부가 버는 돈, 그러니까 연간 근로사업 소득 평균은 5,7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고작 200만 원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올해 집값 폭등은 반영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집값, 전셋값 대폭 오른 것을 고려하면 내년 신혼부부 통계는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저출산이지라는 해석도 나오긴 나오겠죠. 직접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늘면서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4쌍은 결혼한 지 5년 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초혼 신혼부부는 전체의 43%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에서 집을 주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북유럽 같은 나라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신혼부부들이 별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거기도 전혀 안 낫는다고 해요? 아마 낫고 나서의 문제, 일하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보육의 문제로 넘어가겠죠. 내년부터는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혹은 쇼핑을 할 때 은행 어플리케이션? 이 안에서도 할 수 있게 한다. 무슨 무슨 은행 앱 가시면 그 안에 쇼핑도 있고요. 배달도 있고요. 많이 깔아주세요. 이런 얘기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나 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저는 줄어가는 통장 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진 거는 금융당국이 은행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업체들처럼 은행도 금융과 생활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변화해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도입니다. 은행 앱 안에 쇼핑이나 음식 배달이 있으면 이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굳이 하려면 하지 굳이 이것도 금융당국 허락을 받았어야 됐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네요. 이런 저런 규제가 꽤 있나봐요 은행들은.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이 이용을 결국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고객 입장에서는 거래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물건을 사면 포인트를 주는 것과 같은 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고요. 사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은 개인 일반 고객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배달의 경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 배달 수수료가 15% 정도 이렇게 내고 있는데 공공 배달 앱은 2% 정도거든요. 이 둘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예정이라서 판매자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전망이고요. 정상 같은 경우도 보유한 계좌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무엇보다 대출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담보가 없으면 아무래도 대출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입점 업체가 파는 물건들의 매출 증가 추이가 바로바로 은행 데이터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이 되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그걸 담보로 대출이나 특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입점하는 업체들 가게들도 도움이 분명히 될 거고 수수료가 싸다니까 은행들도 본인들 앱에 소비자들을 많이 찾아오게 되면 좋으니까 좋을 거고 아마 정책 당국들도 요즘 빅 플랫폼 업체들이 독주를 하니까 은행들이 좀 같이 싸워서 경쟁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할 텐데 다 좋은데 소비자들이 여기 들어갈 거냐. 과연 공공 앱이 다 좋고 취지도 아름다운데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주문하기 불편하니까 공공 배달 앱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은행의 과제가 되겠죠. 그렇겠죠. 요즘 기업들이 현금 마련하는 방식 중에 리츠를 활용하는 방식이 늘어서 요즘 이게 특징이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무슨 얘기예요? 기업들이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리츠,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특히 사옥을 유동화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옥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원을 달았는데 이런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방석처럼 좀 깔고 앉아 있느니 그걸 팔아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어려울 때 적절하게 쓴다거나 신사업 투자에 쓰는 게 회사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식이 그렇게 되면 방식은 어떻게 되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대기업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이 리츠, AMC 같은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국토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만든 곳에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사옥이나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유동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리츠 운용사는 계열사에게 건물값을 주고 이때 계열사가 그 건물을 계속 쓸 경우에는 임대료를 또 리츠 운용사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운용사는 사옥을 자산으로, 리츠 자산으로 매입하면서 일정한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걸 또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공모 투자자를 받아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작년에 상장한 롯데리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국에 있는 백화점 건물 25개를 한꺼번에 팔려고 하면 매수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걸 자유회사 하나 세워서 리츠 회사로 만들고 그걸 상장시켜서 결국은 투자자들 돈으로 그 건물 판다. 그 말이군요. 실제로는 잘 안 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월세 받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트렌드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우리가 밤에 술 먹고 소란 피우다가 경찰서 유치장 갔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그 경찰서 유치장 할 때 그 유치가 오늘 질문하신 유치권 할 때 유치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라고 하는 건 뭘 붙잡아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잠깐 붙잡아서 가둬두는 곳 이걸 유치장이라고 하고 마치 건물을 인질처럼 잠깐 붙잡아두는 걸 이걸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건물이 난동 피우는 것도 아닌데 왜 잡아두느냐 하면요. 이건 건물의 주인이 건물 짓다가 공사대금을 아직 못 줬거나 인테리어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안 줬거나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왜 안 지었어요 하는 거고 또 공사하신 분은 다 지었는데 왜 돈 안 주냐 하는 건데 아무튼 뭘 주고받아야 될 돈이 안 오가는 경우에 그 돈 받아야 되는 분이 그 건물 주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게 유치권입니다. 플래카드 붙이고 나서 출입구에 자물쇠에 걸어두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사용 못하게 하는 걸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냥 못 들어가게만 하면 되지 왜 벽에다 그렇게 플래카드를 크게 붙이고 그러냐 하면 그런 플래카드를 붙여놓지 않으면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지 제3자는 모르니까 누가 와서 이제 그 가게 세입자가 되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어려운 법률용어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유치권 개념이 가끔 있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세탁소에 옷 맡겼다가 찾아갈 때 세탁비 안 주면 세탁소 아저씨도 옷 안 돌려주잖아요. 제 옷. 결국은 옷이 인질로 잡혀있는 건데 그런 개념입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배워봤네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과 함께 금융시장 주요 이슈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은 유치장 가본 적 없죠? 경찰서 유치장. 네.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통행금지 있을 때는 12시 넘어서 돌아다니면 대부분 거기 들어가서 잡혀있다 나와서 가끔씩은 그런 추억들이 있으신데 저는 통행금지는 드라마 속에서 남은 거라서 저와는 어떤 자수선거한 사업가 한 분은 젊을 때 떡 장사를 했는데 떡을 팔다가 이제 팔 곳이 없잖아요. 떡을 갖고 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재고가 남으니까 밤 12시에 그냥 경찰서로 들어갔대요. 나 통행금지니까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유치장에 사람들 많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 거기서 떡을 팔았다는 장사 소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네요. 오늘은 액티브 ETF라고 하는 상품이 요즘 유행이다. 이 말씀 오늘 이게 주제인데 액티브 ETF는 ETF인데 그냥 펀드 매니저가 맘대로 담는 그런 겁니까? 100% 맘대로 담는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펀드와 그냥 지수형 ETF의 중간 정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지수형 ETF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잘할 수도 없고 잘해서도 안 되고 돈을 그 지수와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비율로. 주가 지수 구성 종목을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담고 주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게 예전의 ETF였는데. 네. 맞습니다. 지수 ETF 같은 경우에는 못하면 당연히 욕을 먹겠지만 너무 잘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지수보다 왜 지수랑 따로 움직여 왜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액티브 ETF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그래서 좀 좋은 종목이 있으면 좀 더 담아서 초과 수익을 내자라는 개념에서 만든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액티브 ETF에 유입된 자금이 515억 달러로 하나로 57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무려 74%나 늘어났는데요. 네. 일단 이 기존의 ETF와 다른 점이 뭐냐. 신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점들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존의 ETF로 보면 BBIG 많이 생각을 하시고 최근에 BBIG면? 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거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이게 이제 ETF로 요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술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이 BBIG 역시, ETF 역시 이 지수와 똑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BBIG라고 하면 이 펀드는 뭐 몇 퍼센트, 어떤 종류 몇 퍼센트, 아예 레시피가 원래 있죠. 그렇죠. 25%씩 똑같이 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모르는 중학생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담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대로 담으면 되니까요. 뒤에 라면 스푸드 위에 그 레시피 써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랑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가 난 바이오가 좀 더 잘 갈 것 같아. 혹은 게임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아. 해서 비중을 그 안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그날? 그렇죠. 그날 그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나 거기에 이제 운용 능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품이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내 액티브 ETF 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지수와 펀드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0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뜻인데. 펀드 매니저가 멋대로 담았다는 뜻이고. 그렇죠. 이 상관계수가 0.7 미만일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뭘 따라가냐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뭘 따라가라는 거냐 나는. 네. 거기에 이제 지수가 나와 있죠. 이 펀드는 어떤 운용 스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얼마나 비슷하게 갑니다. 아. 애초에 정해놓긴 한다. 네. 일반 패시브 ETF가 0.9 거든요. 상관계수가. 네. 그러면 이건 0.7이니까 한 20, 30% 정도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주식형 펀드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고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잘 좀 해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죠. 우리 뒤에서 오르면 우리는 신나고 떨어지면 마음 아프고 그건 마찬가지인데. 마치 식당 중에는 그냥 특별한 메뉴 얻고 문 열고 들어가면 오늘 저녁에는 뭡니까 해서 주는 식당. 그런 거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펀드 매니저 믿고 맡기는. 이런 게 점점 늘어나면 혹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에 지수형 ETF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곤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수형 ETF는 가치 판단이 없이 그냥 여기서 시가총액 순서대로 그냥 쭉쭉쭉 같은 비율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수 상담만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효과도 나타났는데요. 2016년도에 코데지 컨바인이라는 회사가 FTS의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지분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혀 가치 판단 없이 매수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아니었어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수형 ETF는 지수에 담겨있는 종목이면 지수에 담겨있다는 건 시가총액이 크면 담겨있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단 시장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데요. 펀드매니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서 제값을 받게 하는 그런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게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적정 가치를 받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패시브 펀드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고 반면에 패시브 펀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의 쏠림 현상을 만들었다면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으로 쏠림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펀드매니저가 좋아하는 종목만 담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테슬라 같은 종목들 주가가 굉장히 잘 가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가장 자금 유입이 빠른 ETF인 아크라는 ETF가 테슬라 주식을 10%나 담고 있습니다. 전체 펀드 중에 한 종목만 10% 담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돈이 계속 또 들어오고 그러면 펀드에서는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위험한 종목 많이 담고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이게 좋으니까요. 액티브 ETF는 내가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거라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억울하시면 본인도 하나 하세요. 게다가 성과까지 좋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겠네요. 그러면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액티브 ETF를 저보고 맡기면. 저는 아주 거래량이 적은 종목만 담겠어요. 그러면 저의 액티브 ETF로 저한테 돈이 들어올 때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만 담으면 저 때문에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바깥에서 보는 수익률은 저 친구는 액티브 ETF 운영하는데 하루에 10%가 오르네. 거래량이 얼마 없으니까 조금만 사도 오르죠. 그래서 초창기에 들어간 펀드들은 액티브 펀드나 그런 것들은 수익을 굉장히 잘 내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이 커져버리면 어렵죠. 더 살 것도 없고. 맞습니다.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팔려고 하면 또 괜히 급락하고. 맞습니다. 그런 점은 있겠네요. 이거는 수수료가 다릅니까? ETF도 수수료가 있고 그게 매일매일 조금씩 녹아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떼간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ETF가 장점 중에 하나가 수수료가 싼 건데요. 펀드보다. 그런데 이거는 펀드가 중간 정도입니다. 기존에 ETF의 펀드가 운용보수가 0.3에서 0.4 정도 된다고 보면요. 죄송합니다. 기존의 ETF 보수가 0.15 정도 된다고 보면요. 연 1년에? 네. 1년에. 이거는 0.3에서 0.4 정도. 보수가 한 두 배 정도 되는 걸로. 펀드보다는 낮지만 기존의 지수형 ETF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옛날하고 이름 비슷한데 왜 이렇게 보수가 낮아? 이런 생각은 들 거고. 그렇죠. 약간 박리다매형 펀드네요. 네. 고객 입장에서는 같은 ETF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다음 주에 증시에서는 어떤 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미국에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올해 마지막인데요. 12월 17일 날. 중요한 건 옐런 재무장관.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이 옐런으로 정해졌고. 파월 의장과 어떠한 조합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중앙은행 선배랑 중앙은행 후배의 만남이네요. 네. 둘 다 돈을 많이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자산 매입 규모를 얼마나 늘릴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자산이 얼마나 풀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산 매입 안 하더라도 장기 채권 위주로 많이 사겠다. 중앙은행이.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떠한 힌트를 줄지 중요한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뭔가 발표하는데 이번 회의,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재무장관이 있는. 그분이 중앙은행 회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첫 번째 회의니까 뭐가 좀 달라지나? 이게 시장의 관심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합을 맞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토요일인 내일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8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좀имся.